정규가 안 나왔지? 다행이네. 정규가 안 나올 때 1등 해야지. 나이스! 정규가 눈하고 터치로 와, 서브하고. 눈은 잔잔한 플레이. 배치 서비스 아닌 것 같더라고. 첫번째 명, 몇번은 축하되요. 빨리 갑니다. 오, 여기서 넘는 것 같다. 아, 야, 야. 나이스! 게임도 안되서 나한테는? 누가 때려지죠? 둘이 결성해서 한게임 더 발견 뭐하냐? 어디서? 차 쪽으로 간다 CS 매치 서비스 안 갔더라고 머리가 허용해졌습니다 2층에 3층에 3층에 김준길 아 맞죠? 3도 안 보고 깨끗한 라이스 김상댕기 루프타임 어 male 소리가 나아 다이아니 라야야 이 문제는 눈하고 터치해 주고 이건 잔잔한 프로에요 나이스! 다행이네 1등 해야지 이기bru 좀 하는데